안녕하세요. 개그우먼 김승희입니다. 겨울철 적정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실까요? 겨울철 적정 온도는 20도입니다. 적정 온도 20도를 지키는 저탄소 생활 실천이 지구의 온도를 낮추고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. 추울 듯 내복을 입어주면 내 몸도 뜨끈! 그리고 문을 꼭 닫고 난방을 하면 실내가 뜨끈! 작은 실천이 지구를 위한 으뜸 실천이 아닐까요? 겨울철 적정 온도 잘 지키고 있나?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겨울 적정 온도 20도 2020 20도 2020 20도 너도 나도 20도 에너지 낭비하면 지구는 거부 적정 온도 유지하면 지구의 기부 모두가 실천하면 우리는 깐부 2020 20도 더 늦기 전에 20도 2020 20도 너도 나도 20도 올 기회 중에도 20도 입니다 뀨 뀨 뀨 뀨 뀨 뀨 뀨